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걱정은 크게 되는 모양입니다.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심하게 쫄은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자신이 관여된 그런 범죄 혐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 끝에 아마 단식을 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배랑 끝 전술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그런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폭열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달라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다급했으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건을 보면서 이재명 씨는 그런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물망이 오른 그런 사건뿐만 아니고 그것과 별도로 한 인간으로서 참 연구해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심장에 강철판을 깔 수 있는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두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엿보게 하는데 상당히 참 보기 드문 그런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크게 본인 스스로도 쫄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불채권 특권을 포기한 석 달 만에 6월달 정도 불채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아마 대정부 국회에서 당대표 발언을 통해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채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건데 아무튼 하루를 앞두고 2000자 정도니까 굉장히 장문의 호소문을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고 한국사회에 발신한 겁니다. 단식으로 병상에 있는 이재명 특불호 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날 포괄에 대한 부결을 공개 요청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2000자 정도로 단식하는 사람이 2000자 정도로 쓸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단식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꿈꾸고 하고 핵심적인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다.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2000자에 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0자를 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18시간 전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 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행진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너무나 많이 동떨어진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공병호 tv는 두 차례 걸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내용을 공병호 tv를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표본의 수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는 공식적인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설문조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3일 전부터 실시가 됐던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무려 3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이었고 97%가 이재명 당대표가 간빵을 가기 싫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배량껏 선택으로 지금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녹색병원인가라는 부분에 입원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내각총사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2만 1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용이었고 94%가 구속될 것이다. 그만큼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죄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범법 여부를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명 씨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됐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무려 94%가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가 5%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상식 자체가 많이 이렇게 뭉개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씨가 하루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사평론가인 진중근 씨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지적을 했네요. 이재명이 바짝 쫀 것 같아. 가면 구속되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진중근 씨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을 해보니까 문장이 짧네요. 푸하하 이재명 바짝 쫄았네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판사 앞에 왜 못 갑니까 구속영장 이렇게 청구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더라도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결백함이 결백하다면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판사 앞에 왜 못 갑니까 이재명 씨 이게 뭡니까 구질구질하게 자기도 변호사인지라 판사 앞에 가면 구속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짧은 문장 안에 많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분이 국회 포결에 부결되면 병원에서 퇴원할 것이고 가결되면 녹색병원에서 계속 단식쇼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어쨌든 한 번 지켜보죠. 민주당 사람들이 제정신이면 아마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보니까 가결될 가능성도 있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전번에 비해 가지고 민주당의 의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28명이 찬성할 때는 영장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모양입니다. 28명.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을 지금 차리고 있는지 국민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악한 세상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무시되는 것을 봅니까 나라가 요즘에 많이 혼탁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광고를 시작한 이 한국인의 손으로 쓰여진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 세계사에 대한 그런 통사 고대사부터 건 현대사까지를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천적 분량이 아주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벼운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 시대에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양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아마 크게 좋은 아주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받았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 쉬쉬쉬쉬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득표수 조작 선거부정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올 상반기에 완료한 것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입니다. 1권은 총론 2권 3권은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소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것이고 4권은 너무나 유명한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5권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겁니다.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